시간을 건너 보내는 편지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함께 있는 게 당연해질까 서로 그리워하는 일은 없었으면 이런 마음을 너에게 전할 때 마음이 도착하대면 오늘의 꼭 웃을 일이 많았으면 해 여전히 그때도 가장 가까이 나의 곁에 있는 길 나였으면 좋겠어 받기만을 원해서 비뚤어진 다툼이 만들었던 마음 실은 너보다 죽였지 않은 나 마음이 도착하느냐 오늘엔 꼭 웃을 일이 많았으면 해 여전히 그때도 가장 가까이 너의 곁에 있는 게 내년에도 너와 같이 내년에도 너와 같이 내가 아니어도 나였으면 나의 곁에 있는 게 나의 곁에 있는 게 나의 곁에 있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안돼 전부 이 Barb